자 이번 시간에는 이 특정한 게시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수정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 html이라는 부분에서 무엇인가로 제가 내용을 바꾸고 질의 보내기를 하면 자 이렇게 html이란 무엇인가로 내용이 수정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어떻게 만드냐.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제가 수정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URL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modify.php이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의 입력 값으로 id는 17번이라고 하는 현재 이 웹페이지에 표시되고 있는 1.html이라고 하는 행을 식별하는 식별자가 예 전달됐죠. 여기 있는 이 식별자가 modify.php로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출력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이제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자 그럼 modify.php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은 설명 안 드려도 되고요. 자 밑에 있는 부분은 자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자 왜 수정해서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은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 자 그게 바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어... 아이디 값이 17인 토픽의 행을 가져오는 명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것을 이렇게 필드에다가 채워놓고 사용자가 지리 보내기를 했을 때 이 정보들을 서버로 전송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보를 받는 서버는 서버 쪽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입력한 이 정보를 아이디 값이 17이라고 하는 이 토픽의 행에 변경시키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SQL문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SQL별표 프롬토픽 아이디는 $catID 이렇게 해서 이 사용자가 선택한 토픽의 아이디 값을 URL을 통해서 받아온 거죠. 그리고 그것을 Result로 해서 MySQL 패치어레이를 통해서 그 결과를 $topic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HTML 태그가 있어서 $topic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선택한 행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변수고 그건 배열이죠. 배열에 타이틀이라는 색인가 디스크립션이라는 색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완성한 겁니다. 이 값을 완성한 것이죠. 여기에 이것 여기에 이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지리보내기 즉 서브윈 버튼을 누르면 그 정보는 어디로 가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었던 process.topic이라고 하는 파일로 가는데 그 파일로 모드라고 하는 값이 모디파이라고 하는 값의 이름이 모디파이라는 값으로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process.php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이전에 우리가 봤던 파일이에요. 그 중에서 $getMod로 전달된 값이 모디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적용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MySQL query가 들어갔고요. MySQL query의 내용은 뭐죠? update topic set tit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topic 테이블에 topic 테이블에 값을 수정할 건데 title 컬럼의 값은 사용자가 전송한 title이라고 하는 post 데이터의 이름의 값을 사용을 하고 description 본문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전송한 description이라고 하는 값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where id 즉 id 값이 $underbar post 즉 사용자가 전송한 id 값을 사용을 해서 이 id 값에 해당되는 행의 데이터를 전송한 데이터로 교체한다 라는 내용이 MySQL query 안에 인자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header location list list 물음표 id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이 수정되고 수정된 후에 list.php로 이동을 하는데 달러 id는 무엇뭇 즉 사용자가 전송한 수정하고자 하는 id의 값을 전달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수정한 내용에 대한 본문이 표시되는 list.php 애플리케이션의 url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이 id 값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조금만 말씀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저 id 값은 누가 보냈냐면 바로 이 부분에 의해서 전송이 된 겁니다. type이 hidden이죠? hidden은 다른 type과는 다르게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지만 서버 쪽으로 id라는 이름의 값이 value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값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정보 전송수단이 바로 hidden이라고 하는 컨트롤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modify.php 즉 어떤 행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